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의 오른손 번쩍 들어서 마구마구 흔들어주시면 가장 열정적인 부분을 저희 카메라 감독님께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.. 문제가 아무거나 힘들거나 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석불나나 바닥에 손 좀 있어요 하시는 분들 마구마구 흔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퀴즈가 자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? 봅시다 아 이쪽에 있는 어린이들 자 퀴즈 자신 있어요? 자신 있어요? 네 거기서 대답했고 삼촌한테는 안되네요 그렇죠 어디로 공감히 자 화면 통해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구하고 독립설환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정하는 국경회의는 무엇일까요? 1번 식목일 2번 삼례절 3번 광복절 자 우리 어린이들은 정답을 몇 번이라고 생각할까요?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요? 2번 선택하셨어요 2번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회전이 적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스칼프로 연예학교대를 3번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? 두 번째 문제 자신의 이름은 아 이런 데 박수 한번 주시면 됩니다 아닙니까? 와 태극기를 야 센스 예 복종이 아닙니다 자 태극기 잠시 내려두시고요 자 문장 한번 풀어볼게요 자리에서 이름을 하셔서 자 퀴즈 자신 있어요? 자신 있어요? 자신 있어요? 예 표정은 자신이 하나도 없는 표정입니다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자 그렇다면 하하 제가 어떻게 하냐 3법 아 그렇다면 3.1운동이 일어난 해는 언제일까요? 1번 1910년 2번 1910년 3번 1934 자, 상담은 몇 번인가요? 오? 손가락 두개 비실나요? 맞아요?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! 환상도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3회짜리 1919년입니다 아,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풍을 저희가 준비해드리고요 자, 세 가지 문제는 구공포스테이 아일랜드 3위 숙박권입니다 자, 펜션 숙박권이네요 1위부터 9위까지 이야기합니다 숙박권에 걸려있는 퀴즈